그리고 빨리 가는 세상에 이렇게 밟히러 들어갔다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하니까 이게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든 아주 약간. 몇 시간 안 돼서 얼굴이 뽀얘졌어요. 아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서 뽀얘졌어 지금. 사골풍물처럼. 은우야. 네? 너는 노사연 선배님 노래 알아? 만남이라는 노래. 맞아. 똑똑하다. 만남을 알면은. 진짜. 괜찮네. 괜찮다 롱런 하겠네. 야 저발저발했다. 모를까봐. 롱런하겠어. 형님 주랑이 어떻게 하나? 네? 주랑이. 저 소주 한 병 반. 아 다 좋네. 와인은? 와인은 한 병 정도. 아 좋아. 다 좋아. 혼자. 네가 이렇게 먹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그럴 땐 스탑해야 돼. 이뻐 보이고 그럴 땐 스탑해야 돼. 그렇구나. 주변 사람이 진짜 나빠 보일 때. 그때 수탑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잘 관리할 줄 아는 거야.